여러분 혹시 제로투원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피터 틸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되는 아주 조그만한 책입니다. 그 책의 깨알같은 글씨에 딱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 x축, y축, 그리고 가운데 함수가 없습니다. 수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피터 틸이 쓴 이 그래프 x축, y축 x축은 1을 n으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y축은 0을 1로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더 좋게 만드는 것 여러분 아이폰이 나왔죠? Steve Jobs가 아이폰을 만들었는데 아이폰이 나온 다음에 아이폰보다도 훨씬 더 좋게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성이죠? 아이폰을 분해를 해서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든 것이 갤럭시였습니다. 현재 갤럭시가 아이폰보다 훨씬 많이 팔리고 있죠?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 그보다 훨씬 더 좋게 만드는 것 피터 틸은 1을 n으로 만든다. 수평적 확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수평적 확장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x축의 약점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피터 틸은 이제 x축이 아니라 y축의 세상이 맞다. y축은 0을 1로 만든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0 to 1입니다. 0, nothing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좋은 아이디어는 아직은 0입니다. 그 상상을 끄집어내서 혁신으로 만들었을 때 1이 되는 겁니다. 피터 틸은 0 to 1이라고 했지만 저는 imagination to innovation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것 역시 0이라는 부분은 좋은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기업 몇 가지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구글입니다. 구글의 나이가 현재 23살, 대학 4학년입니다. 23년 전에 구글이 막 탄생했을 때 그때 전 세계를 지배한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터넷. 여러분 야후 아시죠? 야후가 명실상부하게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한 상태에서 구글이 응애애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현재 야후는 거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고 구글 시가총액은 1조 달러를 넘은 세계 3등 회사로 등극했습니다. 여러분 구글이 노벨상을 한 10개 만들었을까요? No. 구글이 만든 새로운 기술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대신에 23년 전에 구글이 유일하게 해외 연구소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부산항이라고 하는 하이파의 구글 연구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하이파에 근무하던 하이파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40살도 넘은 아줌마 연구원 요엘 마르크란 연구원이 간단한 상상을 토해내게 되죠. 검색창에다가 NY 알파벳 두 개만 치면 지가 알아서 뉴욕타임스, 뉴욕양키스, 뉴욕라이브러리 나는 NY만 쳤는데 지가 막 서제스트 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뉴욕양키즈를 탁 클릭하면 뉴욕양키즈가 튀어나오죠. 그 요엘 마르크의 간단한 상상력을 구글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5명의 엔지니어들이 6개월 만에 구글 서제스트라는 검색 엔진을 만들어내죠. 구글 서제스트가 나오면서 야후가 시들시들 시들어가고 현재 구글은 시가총액 1조 달러가 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거대한 과학기술이 이 회사 바꿨습니까? 그 요엘 마르크의 간단한 상상력이 그냥 묵살당하지 않고 거기서 채택이 돼서 소프트웨어 최고 전문가 5명이 그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라는 회사 아시죠? 네, 에어비앤비가 단 한 개의 룸이라도 가지고 있습니까? No. 그러면 에어비앤비가 단 한 개의 룸이라도 짓고 있습니까? No. 단 한 개의 룸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고 룸을 짓지도 않는 건축회사도 아닙니다. 그럼 애도 불구하고 10년 된 회사 에어비앤비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10만 개 룸을 가지고 있는 힐튼 호텔 더하기 8만 개 룸을 가지고 있는 메리오트 호텔 이 두 회사의 주식을 합한 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죠. 에어비앤비는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간단한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우버는 12살 된 회사입니다. 우버가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들었습니까? No. 우버의 간단한 상상력. 왜 우리가 몇 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소유해야 됩니까? 우리가 쓰는 자동차의 96%는 주차장에 파킹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은 단 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나 저는 바보처럼 몇 천만 원 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죠. 현재 미국의 맨하탄이나 워싱턴 DC, 다운타운에는 아파트를 렌트를 하게 되면 물어봅니다. 자동차가 몇 대입니까? 두 대입니다. 그럼 아파트 렌트비 더하기 600달러 곱하기 1200달러를 별도로 더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96%의 시간은 주차장에 고의 모시는 시간이 됩니다. 그 젊은이들은 거기에서 착안하죠. 이처럼 간단한 상상력 하나로 만들어낸 회사가 우버죠. 여러분, 인텔이라는 회사 아시죠? 여러분, 노트북이 삼성이 만들었건, LG가 만들었건 그 안에는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있죠. 그 노트북의 가장 핵심되는 칩, 인텔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텔 창업자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어의 법칙. 이게 뭐죠? 이 손톱만한 칩이 18개월마다 속도와 용량이 두 배씩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해놓은 게 무어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2002년에 인텔 8088이란 칩이 나옵니다. 이 칩이 최초로 PC다운 PC를 우리가 386PC라고 그러는데 이 386PC를 이 인텔 8088 칩 하나가 전체를 구동합니다. 인텔 8088 칩이 나온 2년 후에 2004년에 속도를 두 배로 높여서 인텔 8098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워낙 연산 속도가 빨라지니까 전력 소모가 많아서 칩에서 열이 나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열이 나서 타버려요. 그래서 인텔 8098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하 시장에서는 이제 판단하는 거죠. 아 인텔의 한계가 여기까지군. 무어의 법칙은 여기까지야. 이제 더 이상 무어의 법칙은 작동이 안 될 거야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하죠. 인텔도 유일하게 해외 연구소가 딱 하나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인텔 이스라엘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 해서 팀을 짭니다. 열 명이. 아마 저 같으면 열 명 다 반도체 전문가로 당연히 팀을 짰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좀 달랐어요. 다섯 명은 반도체 전문가, 다섯 명은 반도체 반자도 모르는 비전문가들을 섞어놓습니다. 그 중에 트럭 운전사가 한 명 끼어들어가죠. 첫날 첫 시간 회의를 하는데 반도체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의 논문을 찾아서 이런 재료, 이런 설계 기법, 열이 좀 덜 나더라. 자기 기술을 마음껏 뽐내고 있었는데 비전문가, 특히 트럭 운전사, 뭘 알겠어요?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두 시간 회의가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트럭 운전사가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지루했던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서 혼자 중얼거립니다. 아, 이 바보 같은 녀석들. 엔진 속도, 엑셀 페달만 계속 밟아서 차를 빨리 가려고 하니까 차에 열이 나서 타버리지. 거기다 기압박스 하나만 넣으면 될걸. 우리 같으면 우선 트럭 운전사를 그 회의에 포함시키지 않았겠죠? 또 포함됐다 한들 트럭 운전사의 아이디어가 우리 귀에 들어오기나 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좀 달라요. 이질적인 것들을 섞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엑셀 페달만 계속 밟고 가다 보니까 엔진이 과열돼서 열이 나서 타버렸는데 거기다 기압박스 하나만 넣으면 될걸. 그 아이디어가 힌트가 돼서 2단 기야를 만들어냅니다. 논리적인 2단 기야를 만들어서 1단 기아의 파워로 노트북을 구동을 하고 2단 기아의 파워로 와이파이를 작동했습니다. 2002년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초로 2단 기아를 탑재한 와이파이가 되는 노트북이 2004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 노트북 이름 혹시 기억나세요? 센트리노란 노트북이죠. 세상에 선이 없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노트북이 나오다니 전세계가 열광했습니다. 인텔 주가가 15배로 뛰었습니다. 이 2단 기아가 장착된 칩을 2단 기아이기 때문에 듀얼 코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2단 기아 나왔으니까 3단 기아 나와야겠죠? 트리플 코아, 4단 기아, 쿼드 코아. 인텔의 무호의 법칙은 2002년에 수답됐지만 멀티 코아의 개념으로 해서 현재 인텔은 코아 13, 14까지 올라갔죠? 이제 이질적인 사람들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섞였을 때 거기서 어마어마한 폭발 효과가 나타낸다. 융합을 잘하는 케이스가 인텔의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료를 넣어서 제품 만드는 X축 경제가 아니라 0을 1로 만드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기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세계 1위부터 20위까지 시가총액 기준으로 X축에 해당되는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존슨앤존슨. 나머지 19개는 Y축,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회사들이죠. 반면에 우리나라 10대 기업은 전부 X축에 몰려있습니다. 9개가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회사들입니다. 단 한 개, Y축 회사입니다.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 여러분 네이버. 전세계 경제는 X축에서 이미 Y축으로 넘어가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X축 중심의 경제로 몰려있다. 따라서 X축 경제를 Y축으로 소소히 바꾸는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0을 1로 만드는 피터틸의 0, 2, 1. 원료를 제품으로 만드는 경제가 아니라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혁신 경제는 이제 하드 파워가 아니라 증기, 전기와 같은 이런 힘이 아니라 소프트 파워. 뭔가 상상력을 끄집어내는 힘과 그 상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연결하는 이 힘 소프트 파워가 강한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소프트 파워가 강한 대한민국을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